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과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화금융투자의 최정욱 기업분석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죠. 올해는 좋았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올해 한 25% 정도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거의 보합이니까 아웃포먼스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으로 보면 지수 대비 조금 더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는 주가가 좀 올랐고요. 최근에 저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은행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KB금융지주, 한화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금융지주회사 주가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6월 이후부터 주가가 약간 약세였고요. 그렇죠. 상반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주,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보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하고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약간 언밸런스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전통적인 커머셜뱅크가 시장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주들이 다 시장 PR 대비 할인 거래를 당합니다. 이유는 이게 인허가 사업인데다가 금융 시스템을 대응하거나 막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 대비 할인율 폭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그 할인율은 금리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할인폭이 더 크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제수 대비 할인폭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들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 치고는 주가가 조금 들올랐어요. 아까 상반기에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금리 올라온 것 치고는 좀 들올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어쨌든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한 100% 정도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은행주도 한 35% 정도 이익이 증가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코스피는 거의 정체 정도로 보고 은행주는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증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나 가격 모멘텀 다 좋은데 문제는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나 단기금리 이런 게 아니고 장기금리랑 거의 비싸게 움직여요. 장기금리라는 건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건데 장기금리라고 하면 한 10년짜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3년 이상 그리고 미국은 10년 물 거의 비싸게 움직이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장기금리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단기금리는 올라오고 장기금리는 코로나 확산되면서 약간 꺾이고 있다 보니까 경기 기대함을 꺾이니까 네, 하반기가 주가가 약간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반기 비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융지주회사 이런 거 보면 PBR로 보면 한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평균적으로 한 0.4배 정도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은행들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행도 있고 유럽은행도 있고 일본은행도 있고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 ROE 대비 PBR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ROE가 높은 은행은 PBR 높고 ROE 낮은 은행은 PBR 낮고 그런데 보면 한국은행하고 중국은행들이 수익성은 높은데 PBR이 낮아요. 그거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규제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라서 네, 그래서 좀 더 디스카운트해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특히 저희도 계속 금리가 하락이었다가 2016, 17년도 2년 동안 금리가 올라갔을 때 KB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100%씩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들, 유럽의 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은행들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PBR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은행마다 ROE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행들은 평균적으로 ROE가 10% 이상 되고요. 평균 PBR이 한 1.3, 1.4배 정도. 그런 걸 아주 현저하게 디스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조선업이다 이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설비, 공장 이런 거니까 그거 스크랩하면 밸류가 떨어지니까 PBR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돈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산이 많이 부실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5배 이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 분위기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좀 쏠리다 보니까 지금 금융 내에서도 핀테크나 빅테크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기존 전통은행들은 시가총액이 낮고 그런데 수익성은 오히려 기존 은행들이 더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평가를 당하고 있는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규제를 좀 하고 있고 은행 쪽은 규제를 약간 조금 완화하거나 풀어주려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받쳐주면 내년에 은행주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올해 대비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었잖아요. IPO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기존의 금융주의보다 컸죠? 네, 컸습니다.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 아니라 하나는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 정부가 워낙 우리나라의 말은 또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 산업이니까 디스카운트 시키는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버밸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플랫폼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기존에 론으로 성장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현재 밸류션을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뭔가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뭔가 색다른 수수료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게 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게 주면 시키는 게 커지는 거고 그걸 낮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플랫폼에 밸류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아직 카카오뱅크는 커벌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컴플란트 이슈 때문에 말씀드린 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카카오 그룹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 플랫폼 밸류라고 하면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밸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카카오나 카카오 페이가 카카오뱅크한테 그 플랫폼 밸류를 줄까요?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노코멘트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